여러분 반갑습니다. 출발연수입니다. 드디어 저희 삼성전자에서 갤럭시 폴드4를 저에게 또 광고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발요. 음악 신나. 앞머리가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오늘 의상은 블랙인데 마스크만 딱 포인트. 신발 포인트, 마스크 포인트. 오늘 약간 본인이 좀 노린 컨셉인가요? 네. 역시 패션피플. 저 스물하나 다정한 사람? 좀 다정하고 또. 귀여운. 머리가 너무 이렇게. 아 머리가 지금 너무 이렇게 해서 옷도 좀 다정하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귀여운 얼굴, 이렇게 귀여운 얼굴. 친구야 미안. 친구 마스크 사이로 입모양을 봐버렸어. 인터뷰가 즐거웠으면 프리허그. 돌렸으면 따기. 하나 둘 셋. 내 예상가도 저 친구 한 5일동안 샤워 안 한다. 차 조심, 차 조심, 차 조심. 차. 4분의 4박자로 조심. 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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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토 택시. 졸업 축하합니다. 사실 남자분이 이제 졸업하면 남자친구들이 많이 올 법 받잖아요. 부럽게. 남자인 한명도 없고 여자만 두 분이서. 어떤 관계예요? 어떤 관계. 네. 연말이 좀 많이 놀아가지고. 밤에 술을 마실 것 같아요. 여기는 뭐 술로 시작해서. 술로. 저희 예고. 예고. 약간 예고 느낌 났어 그렇지. 꼭 꼭 이거 좋아하는 것들이 예고들이 많아 아무튼. 얘가 노래를 부르고 저는 악기하고. 아 노래를 부르고 악기하고 여기는 옆에서 그걸 보면서 술 마시고. 친구가 소개시켜야 돼요. 서로 서로. 남자친구를 만들겠습니다. 남자친구를? 네. 옆에 있는 친구는 어떤가요? 아 제가 좋아하는데 맨날 차요. 진짜로? 진짜. 내가 쓰는 잠깐만. 저 잠시만. 아니 이렇게 예쁘고. 노래도 잘하는 친구인데. 손톱이 우르서도 들고 있고. 아니 얘 이 친구야. 아직 마음을 안 바라주는 거예요. 친구는. 어. 잠깐만. 혹시나. 여기에서. 여기에서. 아니요 저는. 저는 얘가 마음에 들어요. 이렇게 되면. 이게. 이것으로 꽃 다 던지게 돼요. 그냥 씨. 꽃 밟고 그냥 씨. 어? 이게 뭔 짓이면서요 지금. 그거예요. 그거야 지금. 아 진짜 여긴 여기를 좋아하고. 어. 야 이거 되게 재밌는 상황이다. 여기 여자분은 좋아하고. 여기는 또 여기를 좋아한데. 여기는 또 다른 남자를 좋아하는 거야 지금. 아니. 여기는 누구를. 좋아하진 않고. 아무한테도 마음이 가까워요. 아 진짜로? 어. 와. 여러분들 이거 뭐. 이거 솔로주역. 무슨 솔로주역도 아니고 이게 무슨 뭐. 아 우리 친구. 남친구 만들고 싶다고 했잖아. 뭐 한 18살 차이는 어때 친구야? 어. 미안하다 뭐. 인사 한번 인사 한번 안녕. 뭐야 저거 저거 살래? 야 좀 살았는데 저거? 그러네. 저거 살래 저거? 어디데요? 어디데요?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레일리아. 호주. 우리 여기는. 어디데요? 호주. 호주. 코리아 무슨 일? 어. 몰라. 홀리데이. 홀리데이. 여전베이. 주민이요? 네. 네. 공연 유학여사는? 아니요? 아니요? 너 어렸구나? 15. 50? 50! 15. 15. 15! 라우, 오스트레일도 너무 매우 매우 시골. 네. South Korea도 너무 매우 사이. 네. 제가 생각해, 이렇게 매우 시골이 잘하긴. 네. 왜 입고. 앤, 윈터 앤, 컴 인 코리아 쇼핑 아 쇼핑 아이엔 코리아 싱어 I believe I can fly I believe I can talk to the sky 작년 스무살 한 해 성인 1년 동안 지내버려서 어떤 거 같아요? 술 많이 마셨어요 아 술만 많이 마셨고 우리 친구도 술 많이 먹었고 저도 많이 마셨죠 같이 다녔으니까 군인? 군인? 군인 하고 싶다고? 네 여군 하고 싶어 우리 친구? RTC 하려고 RTC 하려고 진짜로? 봐봐 오늘 옷도 봐봐 컬러도 봐봐 국방색이 봐 여러분들 이게 국방색이거든 지금 저는 경찰 아 군경에서 오늘 다 나와가지고 그렇지 시험 준비해야죠 아 진짜로? 되게 근데 깨어있는 친구들이다 진짜로 몸으로 운동했었어서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공부 쪽은 아니다 공무원 그냥 하고 싶어서 약간 사명감 있는 직업 하고 싶어서 멋지다 오상젤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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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리 앤 스파게티 소보루 맛있다 계란빵도 맛있다 졸라 맛있어 아니 저 저번에 만났어서 언제 어디서 거기 있잖아요 인형 뽑기 이따만씩 들고 가던 저예요 해가 지나서 이제 몇 살이에요 어르신 거? 17살이에요 17살 고1? 아니요 중3이에요 아 중3? 이제 고1 되는 거구나 아니요 그러면? 중3이에요 너 싸웠니 혹시? 아니요 아니요 올 한해는 이런 걸 좀 한번 이뤄보고 싶다 돈 좀 많이 모아놔 지금 중3인데 알바도 하고 있고 알바 어떤 알바? 햄버거 집 알바 안녕히 계세요 우승 상담자의 영어로 하이포이 잠깐 너희가 잘 조각 어 좋아요 사용하지 baş NEGAL 아 오 오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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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거 또 가서 봤어 이게 이거 이 오 오 오 고맙습니다.